제목부터가 천년의 생활 이거 왜 이거였지 근데? 마지막! 점프! 안 돼! 점프해!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세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 또 봐 차라리 나 또 봐 데려가 뭐냐? 진짜 잘해 근데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저버린 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사랑으로 영원히 힘이 들었니 청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순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해외 여행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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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고맙다 고맙다